오늘 수익률 베스트탑 1위 2위 전문가와 1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2분께서 준비하신 공략주 들어볼 수 있는데 먼저 화요일 지난 9월 17일에 추천해 주신 김민재 전문가의 공략주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가 현재 수익률이 18%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이미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삼천 34900원대의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가 계속 높여갈지 궁금해집니다. 김민재 전문가 어떻게 할까요? 한올 바이오파마 그대로 보유관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를 추천했을 당시가 9월 17일이었고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약바이오가 관심을 갖고 매수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변에 언론에서 많이 보고도가 되면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4만원 이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번 AS 목표가 수정은 4만원으로 잡아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달 지수 하락장 폭락장 때 저가를 찍었던 위치 그리고 이번 제약바이오 투시마카 당시에 다시 똑같은 위치 22,500원 가격대에서 다시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번 시장 조정으로 정말 조로의 매수기를 다시 준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 종목을 가지고 왔었고요. 이 종목은 지수의 조정이 아니었다면 지금 동사의 최고가 4만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도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여도 충분히 괜찮을 종목,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 목표가 수정은 4만원까지 일단 올려 잡아드리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목표가 더 높여주셨네요. 4만원 챙겨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수익률 베스트 2위 윤삼우의 전문가 공략주 수익률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자랑하실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가장 섹시한 종목으로 선정된 서진 시스템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섹시한 거 봤다더니 3분기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 예상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5G 본격 투자에 따른 통신장비 부품의 매출 증가와 앞으로 이제 일본과 미국의 5G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를 통해 매출이 빠르면 4분기, 좀 늦어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리포트들이 나왔고요. 또한 최근에 갤럭시 폴드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 확대 시에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렌 리서치가 또 한국의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동사의 반도체 장비 부품의 또 실적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좀 긍정적인 것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이 이뤄졌었고 또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박스권 상단이 앞으로는 지지가 돼서 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면 되겠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들고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했었거든요. 2만 1,800원에 추천했었는데 만약에 들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반절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는 익절이 해도 된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가라. 한 2,2 상승폭만큼 이 구간에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또 한 4만원, 3만원대 후반까지는 또 들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서진시스템 2차적인 목표 가격으로 4만원대 챙겨주셨네요. 이렇게 1위, 2위 전문가의 이 시간에 공략주 수익 AS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새롭게 볼 종목들은 어떤 것일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공략주, 제약주로 수익 잘 내시더니 또 제약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번엔 이중항체 관련주 간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갑니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파멥신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이 HLB, 지금 제약바이오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ABL바이오 말고도 지금 파멥신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기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08년에 설립됐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입니다. 2018년 11월에 상장된 주식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항체 치료제 제조사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올림바시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임상 이상이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상승 모멘텀으로 가지고 왔고 올림바시맵 같은 경우는 혈관 내 피세포의 신호를 전달을 차단해서 종양이나 신세혈관 형성을 저의하는 항체 치료제라고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종목 제약바이오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보다는 상승폭이 얼마나 클 종목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올림바시맵 외에도 지금 탄이비루맵이라는 항체 의약품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호주에서 재발성 내종형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종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 중에서도 재발성 내종형 치료제로서 글로벌 임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으로 제약바이오 하락에 따른 큰 조정을 받은 종목이고 그만큼 상승폭이 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 때 일단 목표가는 4만 3천 원. 일단 짧게 잡아드린 부분이고요. 충분히 종목 A3를 통해서 높여드릴 종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요 매물대가 있는 4만 3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흐름을 보면서 제가 목표가를 좀 수정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6천 5백 원으로 일단 잡아드리고 과거에 지켜줬던 박스건 일단 하단으로 그리고 박스건 상단과 하단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3천 원과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6천 5백 원입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제약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말를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들이 대부분 올해 3월달과 4월달이 다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파맵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에 좀 관심이 있는 투자분이라면 상장돼 있는 모든 주식을 돌려보시면 3월달과 4월달에 모두 최후가인 상태에서 다 최저가를 갱신하면서 투자심리 약하로 내려왔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3월달과 4월달 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중황채 관련 종목들도 오늘 어느 정도 유명한 종목들은 모두 상승의 폭을 좀 높였던 부분 그리고 장중에는 코스닥이 좀 내려오면서 반납을 했지만 바로 장 마감때 다시 다 올려진 종목들이 바로 이 이중황채 관련 종목입니다. 이중황채 관련 종목 중에 파맵심 한 번 내일 시초가부터 한 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파맵심 들어봤습니다. 챙겨주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이니까 앞으로 수익 AS 해볼 수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윤사무엘 전문가의 공략주 알아볼 텐데요. 힌트가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거였습니다. 저는 주가가 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화상업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상업체고요. 일단 세포배양 생명공학 전문 업체인데요. 일단 이 기업의 이름은 태고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세포치료제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바이오 기업이고요.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가 매출 비중의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연구 중심의 타 바이오 기업과 달리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와 모멘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환자의 피부를 채취해서 세포를 배양한 다음에 크게 면적을 늘려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5의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는 이슈가 추후에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8월에 있었던 첨생법 통과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파열된 어깨의 힘줄에 치료제를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PX-114의 임상이 또 순항 중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임상실험에 대해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향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런 하락세기 형태가 이제 상승, 돌파가 된 시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횡보를 하고 있는데 딱 51선의 지지를 조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상승장악형 캔들로 완성이 되었더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잉태형 캔들로서 마감이 되었고 이건 조금은 지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좀 더 매수 시그널에 근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월봉상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나 아니면 이 구간에는 월봉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 구간이 좀 채워진다 그러면은 상승장악형 캔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주시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이 핵심 매물대예요.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 조금 핵심 매물대라고 보시게 될 텐데 일단 근데 최근에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한 8월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악화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탈이 발생이 되고 반등이 더 크게 온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매로 이어지면서 저점을 좀 살짝 이탈하며 꼬리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구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 2천 원대가 조금 핵심 매물대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같은 경우에도 저는 2만 2천 원 정도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손절을 먼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봉상에서 목표가를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결국엔 주요 매물대를 좀 약간 사용해서 매도하는 게 좀 정석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구간에 보시면 3만 3천 원도 있고 3만 4천 원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3만 2천 원 그다음에 4만 2천 원 정도로 1차 2차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 2만 2천 원이 핵심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을 하면 손절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요 매물대를 활용해서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공략주가 모두 제약바이오주네요. 한 분은 태고사이언스 그리고 또 한 분은 파메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의 공략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들썩하니까요. 저희 쪽으로도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참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내일 다시 돌아와서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남겨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대시 저희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봤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